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비에 못사셨으면 다음 2주씩 사모으세요 1000% 터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차전지의 하루였습니다 계속 연일 2차전지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순환매를 하면서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전부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라갈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2차전지가 올라가면 또 인공지능이 같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주도 역시 보내드리고 있고 자 AI 관련주 2차전지가 이제 상승을 하고 나면 다음 쪽으로는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매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하고 AI하고 합쳐지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도로교통법까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는 자율주행 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다 자 그리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도 다음 움직일 수 있는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서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우주항공까지 자 이 모든 리포트를 여러분께 멋지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를 전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또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 노란띠 설정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신비의선 그 다음에 중심선이요 지지저항을 나타내는 중심선까지 자 이 모든 리포트하고 자료를 싹 다해서 이 모든 자료를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참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죠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3월달에 3월달에도 움직일 것이냐 예 3월달에도 결국은 2차전지하고 AI하고 로봇하고 계속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은 미국 IRA 3월달에 후속 조치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 이제 나왔는데 산업차관이 미국 IRA 후속 조치 예정대로 3월 발표한다 늦어지면 오히려 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리튬 관련주들 자 그리고 또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갈 게 바로 뭐냐면 폐배터리입니다 이미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요 유럽에서도요 핵심 원자재법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 히토류 등 원자재에 대한 세금 및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지금 미국하고요 유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중국에서 안 들여오고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만들어야지 보조금을 좀 주겠다 세금을 혜택해 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이겁니다 어쨌든 2차 전지를 사용을 하면요 결국은 이게 폐배터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리튬이라든지 광물을 원자재죠 원자재를 채굴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요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IRA라든지 유럽 CRMA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 조치했는데 2차 전지 생산 시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납매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어디서 공략해야 될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 보시면은 작년에 작년 8월 달에 한 차례 오르고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항상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이제 조정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항상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격을 좁히러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기간 조정이 됐건 가격 조정이 됐건 그러면은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5일선 부근이요 5일선 부근에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또 한번 랠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입니다 자 세비캠도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세비캠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자 지난 8월 달에 크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저점을 지지하는 올 초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거래대금이 3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중심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거점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세비캠의 주가도 지금 자 이렇게 5일선 2평선이 벌어진 다음에 이격이 좁아질 때 5일선 부근에서의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타이밍을 보시면은 좋다 자 그래서 세비캠 성일하이텍을 추가적인 상승에 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에 승부를 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삼성 SDI 파일럿 라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방문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다가 힘을 실겠다 자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져요 근데 삼성의 특성상 어쨌든 어떤 분야든 하나는 또 이겨먹어야 되거든 1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게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항상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면은 삼성 SDI를 빼놓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차세대 배터리로 하면은 순환매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그 다음 올라갈 종목이 항상 2차 전지가 순환매를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1차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는 더 큰 기회로 보고선 조종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는 발굴을 했다 이겁니다 자 한번 어떤 종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번 멋진 폭발적인 랠리를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미래컴퍼니입니다 자 미래컴퍼니는 지금 복합 테마에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2차전지 전고체 쪽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 전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시작했고 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에 참관을 하면서 또 한번 관심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래컴퍼니를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자 상가가 한번 빵 나오면서 1차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박스권 저점에서 한 2년을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2천억이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자 이 모양이 자 보세요 이렇게 바닷건에서 정별을 만들면서 상가가 나오면서 올라왔다 이때 노란띠까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네 이 노란띠가 뭐냐면은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자 이 표식이 어떤 모양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금양이라고 있어요 금양이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주식이 됐지만 작년 7월 달만 해도요 금양이라는 것을 아셨을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자 보시면 똑같죠 작년 금양이 상가가 이렇게 노란띠가 딱 노란띠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력이 강력하게 노란띠가 나오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살짝 받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고 그리고 나서 날아갑니다 자 이때 가격이 만원이 좀 안 됐었던 가격이 얼마까지 갑니까 지금 4만 5천원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내가 만원에 사가지고 2만원까지 먹겠다 따블치기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만원 4만원 또 지금 4만 5천원까지 오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참 들고 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폭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자 똑같이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미래 컴퍼니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5일선과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자 즉 뭐예요 얘가 주가가 내려오던지 아니면 안 내려오고 버티면 5일선이 올라가던지 그래서 5일선 11선 부근 단기 2평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치면 주가는 또 한 번 폭발적인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로봇 테마도 계속해서 순환면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 로봇 다음에 로봇이 AI하고 겹쳐지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나와서 배달로봇 배달이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해야 돼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도 특히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관련된 종목 자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로봇 중에서도 지금 의료 로봇이에요 얘는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 자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미래컴퍼니가 바로 로봇 자 로봇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의료 AI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이 의료 쪽으로도 의료 쪽으로 로봇 의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도 아주 AI가 접목되면서 최근에 의료용 AI가 뜬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래컴퍼니는 뭐냐 바로 복강경 복강경을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바로 얘네가 만든 로봇이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로봇 관련주 그중에서 특히 의료 로봇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미래컴퍼니가 나옵니다 미래컴퍼니 배터리 장비업체들과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협력 자 이렇게 되면서 미래컴퍼니가 자 이렇게 되면서 미래컴퍼니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미래컴퍼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래서 삼성 SDI하고 수요 및 민간 투자기업으로 참여해서 연구개발을 지원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컴퍼니가 계속해서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역시 각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래컴퍼니의 한번 또 멋진 랠리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또 로봇 관련주 또 AI 관련주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지금 3월달 시장도 이끌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시장 전망 및 관련주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우주 항공 테마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써서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이 모든 자료를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